자, 와이라노 5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승으로 약간 전환한 종목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조금 눈에 띄는 하락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고모님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엔벤처 투자인데 이거는 그 다음 빠진 안 앞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엔벤처 투자가 어제, 그제 많이 올랐어요. 장중 16%까지 올랐다가 오늘 거의 하한가, 오전에 하한가 잔량이 950만 주까지 쌓였다가 장중에 풀리면서 지금 거의 5,600만 주까지 거래, 엄청 거래되는데 이게 총 상장 주식사 8,400만 주, 대주주 22%라면 거의 다 거래됐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몇 번 굴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빠질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장하려는 회사, 코스닥 상장하려고 준비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GCT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일대주주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나패스라는 29%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 엔벤처 투자가 1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코스닥 실패하면서 거기에 실망 매물이 터져나온 걸로 지금 보이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예비 심사까지 들어갔는데 탈락을 했다? 글쎄요, 좀 미숙했나요? 재무 구조는 개선됐다 그러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은 못하겠지만 연초에 이 회사가 심사 들어갔어요. 약간 미승인 의견이 나긴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상장 심사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내부 통제라고 하면 재무 구조로면 재무 구조도 시간이 오래 있는데 걸리겠지만 내부 통제를 갑자기 바꾼다, 고친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심사에 탈락하고 코스닥에 상장을 못 지킨다면 우리 나스닥으로 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나스닥은 호락호락한가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심사가 좀 늦어지고 진행, 좀 뒤처지면서 상장은 때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회사가 그러면서 이 회사 주가가 지금 투자했던 이대주주 엔벤처 투자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 지금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500원인데 지금 거의 830원 근처면 내일 만약에 추세를 하면 또 빠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의 액면가 근처까지 오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이것 때문에 망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적이 있거든요. 실적이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76억이 났어요. 작년 온기에 10억 영업이익이 나면서 흑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99억, 거의 100억 가까이 적자를 냈다가 작년에 10억 흑자를 냈고 올해 3분기까지 76억. 그러니까 투자한 회사의 이익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데다가 지금 상장하려는 회사가 갑자기 하락이 되면서 올라가다 그냥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상장이 못 된다고 이 회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사 거의 액면가 근처에 온다 그러면 투자해 볼 필요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향후에 지금 안 됐던 이 회사가 통신장비 반도체, 팻잎 섭체거든요. 이게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실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대박 터뜨릴 수 있다. 가능성을 보자.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하락 정가가 1,300까지 보고 손절가는 액면가 이하 5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M벤처 투자, 오늘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 근본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일단은 목표가 1,3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가 최근에 게임주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가 생각만큼 그게 안 빠지고 게임주가 진짜로 다운 사이클이었는데 최근에 더 오르긴 했죠. 그런데 생각만큼 안 빠졌어요. 이게 10년 내 최고가를 어제 장중에 달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4만 8,900원, 10년 내 최고가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딴 것들은 거의 작년쯤에서 전저가, 최저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거꾸로 상당히 버티고 지금도 버티고 올라가고 어제는 장중에 많이 올라가고 2일 연속 급등을 했다가 오늘 빠지는데 글쎄 오늘 빠지는 거 봐서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최근에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최저가를 한 5만 원, 최고가를 한 6만 8천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시하는 이유 중에 내년의 외형 성장이 상당히 크게 기대된다. 지금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있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지금 연기화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올해는 좀 실적이 안 좋았어도 내년에는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 리포트를 좀 내고 있어요. 실적을 바라보니까 실적이 지금 4분기가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하락을 했어요. 약간 좀 문제를 보였던 건데 신작 게임의 준비에 대한 비용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213억이 났는데 올해 22년도 말기, 연말까지 가면 추정식은 거의 비슷하네요. 220억 수준. 왜냐하면 4분기가 한 29억 흑자 날 것 같았는데 한쪽에서는 9억 적자도 얘기하고 반토막 13억 흑자도 얘기하고 하는데 어차피 컨센서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내년 실적을 거의 더블로 보는데 글쎄 가능하겠느냐 약간 걱정이 된다 생각이 돼요. 지금 거의 시가총액이 1조에 들어서는데 비슷한 경우에 컴투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비슷한 펄을 갖고 있는데 13배 정도 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시총액 8,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상대적으로 봐서는 다른 업종 내 타사보다 이것이 약간 평가가 높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덜 빠졌다는 측면에서 올라가면 안 올라간 종목에서 최근에 먼저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종목 쉬고 이것이 따라간다면 이건 빠지지 않더라도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좀 쉬었다가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게 전체적으로 업종 상승에서 다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면 손절가는 3만 5천원을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네오이즈. 최근에 어제까지 신고가 기록을 하다가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 일단은 약간 피해 있어보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일단 최근에 임플란트 주들이 좋은 흐름도 나타내고 있고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것도 사상 최고가예요. 어제 18만 8천원 찍으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 오르다가 어제 3일 동안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를 때 내용은 그거예요. MBK 파트너스라는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이것이 유니온 캐피탈하고 연계해서 공개 매수, 이 회사를 사겠다고 나섰어요. 공개 매수 가격은 1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개 매수 가격까지 지금 따라온 거거든요. 거의 공개 매수 가격까지 왔어요. 여기서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회사가 공개 매수, 그러니까 회사 벤처 캐피탈이 공개 매수하겠다는 이 회사를 갖겠다는 건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주주가 이 회사의 지분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 경영 안 하겠다, 경영권 넘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영권 싸움이 붙어고 공개 매수가 되고 이렇게 해야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미 그건 과정은 끝난 상태예요. 다만 작년에 보통 우리가 강성부 펀드라고 그러죠. 강성부가 강한 성격의 펀드가 아니라 대표 이름이 강성부예요. 그래서 보통 강성부 펀드가 KCGI, 기업 지배구조조정 펀드로 나오는데 이 회사가 행동주의 펀드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드는 그런 형태의 어떤 펀드 구조인데 이 회사가 3대 주주거든요, 이 오스테인플란트에. 이 회사가 작년에 대주주가 횡령을 했어요. 나쁜 짓 했잖아요. 1,800억을 횡령했다. 이게 나온 거구만 1,800억을 횡령해서 신뢰된 문제가 생기니까 강성부 펀드에서 바로 달려들어서 이거 문제 있다 하면서 얘기가 되니까 그때 좀 움직였다면 인수 조건, 인수 얘기가 되지 않나 이러면서 거기다 갑자기 MBK 파트너스가 나와서 다 하니까 강성펀드도 손 들었어요. 좋다. 그냥 좋은 일 한다 하고 박수 치고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니까 이건 지분 구조에 싸움이 벌어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이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90%까지 인수하면 상장 폐지를 하겠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주주 지분 10%, 20% 중에서 10%를 인수하고 15%를 공개 매수하는 거, 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15%를 매수하는 거, 공개 매수를 요청한 사람들이 100%가 넘으면 거기에 15%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15%만 인수를 하는데 그러면 지분율이 거의 한 대주주 지분하고 파쳐서 40% 가까이 되면 지분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상장 폐지하려면 그 지분을 다 인수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일까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상장 폐지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경영권을 받기 위해서 대주주도 물러나고 경영진이 다 물러난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새로 물러나면서 새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는데 아무래도 지금 얘기가 대주주가 지금 평가 얘기가 지금 외부 조건, 그러니까 비상장 새 회사까지 지금 사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가 오스텐 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지분, 여기가 거의 실적이 오스텐 인플란트의 90% 매출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되는데 그것까지 사주겠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주는 금액은 19만 원이 아니라 한 26만 원 선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내부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개인한테는 공개 매수는 19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가 실적이 워낙 있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1,400억이었는데 올해 2,200억까지, 그러니까 재작이 1,400억인데 올해 말에 2,200억까지 올라가는데 매출을 거의 1조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계속 있고 중국까지 지금 연계되면서 연계 실적을 보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러와 비슷하게 덴티움도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랬다면 지금으로서는 목표가 한 24만 원 가지고 한번 대응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스텐 인플란트까지 오늘 어쨌든 조금 쉬어가다가 상승으로 다시 힘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와 손절 라인을 정해드렸으니까요. 아우스텐 인플란트도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인성익 고문과 함께 했는데요. 고문님도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